뭐야 막 움직이네 왜그래 저저저저저 저게 저게 뭔데 우와 희한하게 생긴 민둥개구리네 에이 저렇게 쬐꼼한게 도망친다 그 왜! 작년에 영화에서 봤잖아! 아, 그럴 것 같기도 하고! 암튼 일단 잡고 보자! 뭐냐? 이 형님도 성룡을 모으는 재집가가 되셨지! 그 다음 대사가 뭐였냐? 아, 그건 나도 잘... 아까 외워두라고 했잖아? 오라마! 메카드를 꺼내야지! 아, 맞아, 맞아! 가라, 메카! 디톤, 티라노! 치워버리자! 타이밍스와... 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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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컬!